쓰면 된다는 소리인데 급기야 한 기간은 동영상 강의를 2주만 수강하면 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해 줬습니다. 돈 내고 자격증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. 아내리 기자가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.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업체입니다. 온라인 강의 1, 2주만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. 일단 자격증을 따긴 땄는데 취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누가 저한테 났는데 제가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다르고 어렵고 취업하기가 좀 무서웠습니다. 글쎄요.